혹시 남자친구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해라는 말은 쉽지만 진짜 마음은 알기 어렵죠. 오늘은 남자의 숨겨진 속마음을 읽어내는 10가지 시크릿 시그널을 공개합니다. 존중, 당신의 꿈을 응원하는 남자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당신의 꿈을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당신의 선택을 믿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곁에서 묵묵히 지지해줍니다.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실패했을 때도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남자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꿈을 무시하거나 비웃는 남자는 조심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꿈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보호, 당신을 지켜주고 싶은 남자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어합니다. 늦은 밤 집까지 데려다주거나 아플 때 곁에서 간호해주는 등 당신을 걱정하고 챙겨주는 모습에서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통제하려는 남자는 조심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웃음, 당신을 웃게 만드는 남자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당신을 웃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 웃음으로 위로해주고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웃음이 그의 행복이 되는 남자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웃음을 강요하거나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남자는 조심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유, 당신을 잇는 그대로 사랑하는 남자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당신을 잇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당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사랑하고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곁에서 지지해줍니다. 당신의 잇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남자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바꾸려고 하거나 자신의 이상형에 맞추려는 남자는 조심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잇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5. 지지, 당신의 꿈을 응원하는 남자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 옆에서 격려해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등 당신의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남자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꿈을 무시하거나 비웃는 남자는 조심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꿈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신뢰,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남자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당신을 믿고 의지합니다. 당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며 당신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남자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는 남자는 조심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칭찬, 당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남자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칭찬합니다. 외모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발견하고 당신의 매력을 진심으로 칭찬하는 남자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과장된 칭찬이나 마부는 조심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진심으로 당신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성장, 당신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남자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당신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합니다. 당신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서로에게 배우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남자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변화시키려고만 하거나 자신의 틀에 맞추려는 남자는 조심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정성, 당신을 위해 노력하는 남자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당신을 위해 노력합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등 당신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남자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적인 선물만 쏟아붓는 남자는 조심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심, 당신에게 솔직한 남자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당신에게 솔직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표현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며 당신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남자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자의 진심을 알아차리는 10가지 시크릿 시그널을 모두 확인하셨나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시그널들을 통해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더욱 행복한 연애를 만들어 가세요. 이 시그널을 통해 한글자막 by 한효정